27만 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뉴트리, 은, 는 동사는 천연물 유래 이너뷰티 건강기능 식품 소재 및 완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이너뷰티 전문기업임 이너뷰티 시장을 피부건강, 뷰티, 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을 포함한 시장으로 자체 규정하고 이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피부건강, 뷰티, 다이어트, 건강지향적인 슈퍼푸드 식품군, 기능성 식품의 4가지 제품군으로 홈쇼핑, 온슬래시 오프라인, tm, 텔레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등의 bc 및 오프라인의 bb 경로를 통해 판매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천연물 유래 이너뷰티, 피부건강 및 다이어트, 건강기능 식품 소재 및 완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피부건강, 뷰티, 제품군, 다이어트 제품군, 건강지향적인 슈퍼푸드 식품군, 기능성 식품군을 주요 품목으로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통신위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뉴트리오트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 비커밍, 중국, 미국 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강기능 식품의 시장의 경쟁 심화로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 이너뷰티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파생상품평가이익 발생,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건강식품 섭취 보편화에 따른 유산균, 루테인 등 기능식품의 판매 증가와 콜라겐 제품의 매출 회복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온라인 채널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 기대, 2022년 12월 26일 기준, 장마감, 뉴트리의 시가 총액은 109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뉴트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27위입니다. 뉴트리의 상장 주식수는 920만 220의 주입니다. 뉴트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뉴트리의 퍼은 9.59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05배, 113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0번지억원, 229억원, 20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원, 194억원, 199억원입니다. 뉴트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6번지 35%이고 유보율은 2029.3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7.14이며 전일 대비해서 3.45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68이며 전일 대비해서 3.43 더하기 0.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트리의 2022년 12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60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트리의 종가는 11,900원이며 주가가 뉴트리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의 종가는 11,900원이며 주가가 뉴트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0%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뉴트리은은 거래량 21만 8,64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1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2,842조, NH투자증권에서 2만 69조, 삼성에서 1만 9,42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7,517조, 대신에서 1만 6,0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9,934조, 한국증권에서 2만 8,657조, 삼성에서 2만 7,185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만 6,867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4,0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2,75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만 5,400일 후내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뉴트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